자, 불취병! 유민이 형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빠 진짜 불쌍해요. 왜냐면요, 고칠 수 없는 불취병이 걸렸어요. 무슨 불취병이에요? 우리 아빠가요, 진짜 심각한 왕자병이 걸렸어요. 우리 아빠요? 아빠가 왕자병 같다고요? 왕자님이셨구나. 얼마 전에요, 제가요, 순천할아버지 댁에 갔는데요. 아빠가요, 유빈아, 아빠가 멋진 왕자님 사진 보여줄까? 그래서 따라갔는데요. 거기에 제가 원하던 동화책 속에 나오는 멋진 왕자님이 아니라요. 벽에 아빠가 젊었을 때 사진이 붙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턱에 물을 표지하고 있었는데 진짜 느끼했어. 느끼했어. 근데 유빈아, 아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렸을 때 정말 아빠 잘났었어. 아니, 재입을 하기엔 좋겠는데. 아니, 최재원 씨가 아빠가 정말 잘생겼어요. 예전에. 예전에. 정말. 제가 이쪽에서 처음으로 데뷔했던 게 CF 광고 모델로 재료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광고계에 산맥하게 되면 이병헌 씨, 손지창 씨가 정말 잘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재원이 여기서 목표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뛸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또 그 상대 파트너로 고소영 씨 있었었고요. 남자도 뭐 정우선 씨 신인 때 같이 또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자료 화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 모델 에이전시에 돌렸던 그 제가 뿌렸던 사진들을 제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멋있잖아요. 혹시 너무 들어왔다. 운동선수 같은데 운동선수. 잘 안 보이는데. 네. 어느 광고에서 쓸까요? 제 얼굴을.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음료 광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의류 같은 거 있죠. 잘 나오는 그 패션 광고 같은 거. 여기서부터 약간 느껴지. 그러니까 이 포즈 같은 걸 이제 유빈이가 보고 이제 아빠 좀 너무 느끼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요. 아빠가 막 거울 보면서요. 막 포즈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근육 있는 척 하고요. 옛날에 했을 때 막 부위도 이렇게 하고요. 눈도 이렇게 크게 뜨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응 괜찮은데 막 이래요. 아 그건 유빈이 네가 워낙 거울 앞에서 어 난 너무 예뻐. 막 정말 네가 공주병을 해서 아빠가 옆에서 그냥 좀 장담 맞춰주느라 그렇게 했던 거야. 아빠 난 진짜 예뻐서 그래도 되는 거야. 아 난 너무 예뻐. 아 난 너무 예뻐. 미션이네. 미션이네. 진짜 예쁘지 않아요? 유빈아 진짜 예뻐요. 근데 아빠 그러면 아빠 걸어다니며 어 여학생들이 막 아빠 졸졸졸졸 따라왔어? 근데 그거 할머니가 얘기했던 거지? 아니 그거 아빠가 말했는데? 안 되게 얘기했을 건 거야? 아니 정말로 학창시절 때요. 제가 그때 자정을 타고 다녔었는데 여학생들이 막 그런 걸 따라오고 뭐 이런 거 꽤 있었었어요. 몇 학년 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성당 씌워달라고. 우리 아빠는 여학생들이 아니 그거 그럼 아빠 그러면 여학생들이 막 아빠 얼굴 보느라 공부 못 했어? 아니 정말 있었던 이유인데 이제 성당에서 공부하고 했으면 나름 제가 이제 고향에 순천이라는 거 없었는데 순천 여고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여기서 전교 1등 했던 여학생이 저울보기에서 왔다가 다음 달에 36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저운선 같은 얘기가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박수! 박수! 아 미남이에요! 미남! 아 미남이에요. 아 전교 6등이 얼굴 보고 36등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오느라고. 성당에서 그렇게도 생기는구나. 네 리헌이 형. 아 리헌이 형.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야 리헌아. 열받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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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운가 봐요. 리헌이가 얘기. 좀 더운가 봐요. 아니 지금 좀 괜찮은 사람이 계속 해야지. 그냥 뭐 다 하는데. 아닌데 계속 열이 하니까. 리헌아. 아 덥다. 자. 할아버지 앞에서 누굽니까? 마음이 믿음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빠 언니 엄청 씩씩해서 엄마가 잔소리해도 잘 이겨내고 이경규 아저씨가 아빠를 구박해도 잘 참아내시는데요. 아빠 어깨에서 힘을 쫙 빼는 날이 할아버지 산소 가는 날이에요. 아 그럼 뭐 저 이번 명절에도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겠네요? 네. 엄마랑 아빠랑 저랑 마음이랑 할머니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네네. 풀도 뽑고 절도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저희 왔어요. 큰여느리 미나도 오고 믿음직스러운 손자 믿음이 귀여운 손자 마음이 도왔어요. 많이 컸죠? 이렇게 울먹이시는데 이렇게 울먹이시는데 정말 firmware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